뭐해 거기서 카메라 여기 있겠네 여기 앉았어요 아 잘했다 역시 뭐해 거기서 또 1인 방송하는 거야 런닝맨은 심은태 가난가 개인 방송 좋아요 무조건 누르지 보라는 만약에 채널 하면 뭐할래 보라는 걷기? 뭐하고 있어? 걷기 걷기 워터 걷는 거 야 근데 걷는 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겁나 재미있게 없구나 겁나 재미있게 없구나 장난하나 진짜 죽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욕 먹어 안 먹어? 거기서는 욕 안 먹어 욕할 사람들이 없구나 아 오랜만에 보라가 토크가 아 좋다 석진이 형도 이제 막 주변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만나고 그러더라고 아 주식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거 만나자 그러더라고 아 석진이 형은 아름답게 늙는 거에 대해서 아 석진이 형은 아름답게 늙는 거에 대해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근데 얘는 멘탈이 강한가 봐 형 이제 게임 해야 되니까 멘트 좀 그만 나이스 타이밍 굿샷 아우 맛있다 자 과감하게 찰로 찰로 맥주 발전 찰로 찰로 집 앞의 눈빛 앞에 혼자 눈물 니가 할까봐 몰라 아 감사합니다 아 아